오빠, 이거 맛 좀 봐 아, 결혼하고 싶다 선배! 선배가 말했잖아 결혼 무조건 늦게 하라니까 나랑 결혼해줄래? 자기야 야, 사랑이 밥 먹여주냐? 연봉도 적다며 결혼식은 좀 소박하게 하면 어머니 너희만 좋자고 하는 거니? 체면이 있지 신혼집은 작은 데서 좀 시작해도 될까? 자네 본듯한 집도 없이 어떻게 시작할 텐가? 누구를 위한 결혼일까요? 참견되신 응원으로 눈치되신 존중으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문화 다함께 만들 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함께합니다